빈대떡 빈대떡 먹고 싶죠 이게 녹두빈대떡이에요 여기 광장시장 여기가 담아내기 양파 찍어먹는거구요 깍두기인데 저는 이빨이 안좋아서 깍두기는 못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두빈대떡인데요 오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화면 체인지 어? 체인지 화면이 체인지 안돼? 네 체인지 했습니다 화면 체인지 녹두빈대떡을 먹어보겠습니다 보이려나? 보이죠 맛있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녹두빈대떡 안집어져 손 위에 있어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정말 맛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강장시장에서 산 식혜 음 음 음 음 식혜 식혜가 진해요 정말 맛있다 2,000원이에요 한 병에 녹조비내떡은 4,000원 당장 음 음 음 사장님 이모 여기 상우가 어떻게 돼? 순이네 광장시장 순이네 빈대떡이에요 순이네 음 맛있어요 음 음 광장시장에 오시면 순이네에서 녹두빈대떡 드시고 가르세요 정말 맛있고 싸요 음 음 음 음 음 와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더 먹고 갈게요 꼭 한글자막 by 한효정